퀵스 아이차이 아이차이 자 일자리 잡아요 아니면 그냥 아니면 그냥 감독님 얌? 아니면 이거보다 양대가 네 뒤로 보실죠? 여기쯤 너무 와 여기가 이렇게 따라오게 스크래스 컴퓨터 다가가가가.. 몇명을.. 갑자기.. 갑자기.. 진짜.. 진짜.. 너무.. 지금 보는거는.. 딱 이 소리를 되게 많이.. 제가 질문인데 진짜 재밌는 거 같아요 되게 약간 착용을 주고 있고 옷을 입는 것 같아요. 이건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. 진짜 재밌겠다. 비스터드야. 내가 보고 자신의 본명을 본 적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왜요? 2, 2, 2. 2야, 2. 알고 봤더니 이렇게 자른 거에요. 이렇게 수빈이. 너무 귀여워. 1, 2, 3, 5. 뭔가 간격이 넓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4, 3, 4. 명놈이 아닌 거 같아요. 엔 выступ기에는 연구용이ization. 다른 액수와 소세지에 반해 드렸습니다. 다른 소세지. 바로 2, 3, 2, 3, 6. 바로 1, 4, 5. 자 이번엔 놀이 초콜릿이었습니다. 우리 그래서 우리 이거 포기하고 포기해서 준비하겠습니다. 인터뷰. 와 진짜 편하고 생각해. 감사합니다.